안녕하십니까 넉살리입니다 오늘은 조금 친근한 친구가 나왔어요 이름도 아주 친근한 친구 자 우리의 게스트 쿤디판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쿤디판다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본명이 복현이죠 복현이 네 복시현자입니다 너 외자야? 네 외자에요 아 진짜? 대부분 다 이런 반응이에요 아무튼 이름이 굉장히 뭔가 쓰더분하고 힙합을 안 할 것만 같은 이름 네 복현 씨 한국인 같지 않고 약간 아니에요 진짜 지극히 한국적이에요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코너 속의 코너 미니코너 시작을 해야 되는데 혹시 제가 아는 놀토를 아십니까? 놀라운 토요일 네 알죠 노래 받아쓰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 랩 가사를 이제 받아쓰는 거예요 네네네 제 생각엔 왠지 잘할 것 같아요 쿤디네 최선을 다해야죠 귀가 나쁘지 않은 형태야 뼈족귀 뼈족귀 약간 요정족귀인데 잘 들을 것 같아요 일단 한번 해보시죠 기회 한번이에요 딱 들려주세요 이 친구 지금 고민하고 있네 미대입시생이야 미대입시생 저는 이 사람이랑 아까 전까지 카톡하고 왔어요 아니 누구세요? 이 분이 누구시죠? 최엘비라고 아 최엘비님 네 잠깐만 그럼 진짜 친한 사람이잖아요 최엘비님이랑 친할수록 음악 잘 안 듣잖아요 야 아 근데 일리있는 말이에요 네 저도 저희 회사 앨범 절대 QM 앨범 안 듣습니다 QM형 앨범은 저도 안 들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좀 썼어요? 어때요? 아 진짜로 근데 자신 있으면 딱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자신 없어요 자신 없는 거 확실히 말해줘야지 그러면은 어떻게 한 번만 더? 한 번만 더? 친한데 또 가사 못 쓰면 또 서운해 이만큼 서운한 게 없어 아 근데 진짜 서운해예요 이 형은 아 진짜로 이분이 최엘비님이 약간 서운해하시는구나 제가 그 가로사옥의 5번 트랙에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만들어준 친구들에 대한 샷아웃이 엄청 있었던 거 같은데 자기 안 넣어줬다고 약간 아 그거는 심하지 근데 그게 한 번 했을 땐 장난인 줄 알았는데 난 세 번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세 번 얘기하면 아시잖아요 그쵸 그쵸 실제로 그렇게 느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 위험해 나 그래서 이거 사담인데 쇼미너머니 제가 6 할 때 마지막 곡에서 친구들이랑 뭐 이렇게 음악했던 사람들 샷아웃을 하는데 친구 중 한 명이 왜 내 이름이 없냐 그래서 제가 중간에 곡 한 2, 3일 전에 가사를 바꿨어 걔 이름을 우겨서 넣었어 근데 그거 좀 위험해요 그래서 이걸로 만회해야 됩니다 아 네 만회하겠습니다 저한테 최엘비를 위해서 갑시다 그러면 노래 준비되면 주세요 시간은 좀 더 지나 어 인하 사대부고 입학 예 랩보다 미대 입시가 어 중요해져지 그치만 예 오 군입한다 거의 다 쓴 거 같아요 자 이거 한 번 읽어주시죠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시간은 좀 더 지나 예 하고 자기 무슨 뭐 고등학교 들어왔다는 얘기를 하는데 고등학교가 뭔지 몰라요 근데 이 형이 인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출을 해봤는데 인하 어 에 입학 예 랩보다 미대 입시가 예 중요해졌지 그치만 예 잠깐만 잠깐만 정답 한 번 볼게요 어 좀 제작진 난리 났어요 시간은 좀 더 지나 예 인하 사대부고에 입학하셨네 와 이건 맞 야 그거 맞네 아 이건 맞았다고 봐야 돼요 네 그쵸 랩보다 미대 입시가 중요해졌지 그치만 오 다 맞췄어요 어 엘병 보고있어 엘병 엘병 술사 어떻게 좀 귀 자신의 귀 굉장히 지금 1위로 등극했는데 자신의 귀 어떻게 보세요 자신의 귀가 참 잘 듣는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는 조금 더 빛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귀가 아주 빼쩍해 아니 근데 네 갑자기 저기 궁금한 건데 88이야 귀에 8885에요 이 885는 뭡니까 제가 처음으로 만든 크루 이름 아 그럼 지금부터 존재하는 크루고 아니요 망했어요 근데 귀에 언제 새긴거에요 그러니까 이제 망하고 나서 한참 후에 새긴거죠 이거 새긴거는 올해 5월이에요 아 진짜로 망한거는 21살에 망했구요 그 크루가 아니 근데 왜 좀 잘 안됐는데 왜 8885를 잘 안됐기 때문에 새긴거죠 보통 그러니까 타투를 하고싶은데 지금 저한테 중요하게 남아있는걸 하면 언젠가 후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바꾼거에요 이미 후회하는걸 새기자 야 똑똑하네 네 그래서 후회하는걸 새겼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사실 크루가 하나 더 망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 더 새겨야되는데 감투욕에 있는 타입이구나 네 감투욕에 있네 근데 그거를 어디다 새길지 지금 아직 고민이 되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조금 조금 이상한게 망한팀 이름을 계속 새기는게 참 기리는거죠 거울에 볼 때마다 기리는 마음 눈물납니다 슬퍼지네요 약간 그러면은 그때 885가 데뷔에요 데뷔 자신의 본인은 데뷔는 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데뷔라고 하는게 참 애매해요 아 근데 앨범을 처음 냈을 때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저는 데뷔는 17년도죠 11월 25일 그때 재건축이 나왔죠 재건축이 처음으로 이게 유통을 한 앨범이야? 네 근데 그전에 만약에 피처링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뭐 한 16년도 언젠가 누구 피처링 하면서 나왔는데 근데 제가 제 입으로 이렇게 얘기를 못해요 17년도면은 지금 21년도면은 한 뭐 4 5년 지났잖아요 그렇죠 저 랩 한 13살부터 했으니까 랩을 그러면 지금 한 11년 12년 됐잖아요 야 13살부터 랩을 했어요? 네 근데 그것도 웃긴거에요 약간 거짓말을 섞었다 라는 느낌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믹스테입으로 하겠습니다 첫 믹스테입 언제에요? 19살입니다 19이면은 지금 쿤디가 25이니까 6년 전 복잡하네요 사실 네 복잡해요 사실 13살부터 랩을 했다는게 조금 웃겼어요 13살 그때 랩네임도 따로 있었고 그때 랩래임이 궁금한데요? 저 마이너스 세븐이었어요 참고로 여기서 최초 공개합니다 마이너스 세븐 왜 뭐야 숫자 7이 좀 그 행운의 숫자인데 약간 좀 불량한 느낌 낼라고 그거에 반대다 해가지고 마이너스 세븐 했죠 굉장한데요? 네 그렇죠 저도 공개 하나 할까요? 어 네 저는 그 펫 있잖아요 펫 애완동물 펫 플로우였어요 플로우를 애완동물처럼 형 메일 주소가 맞아요 아 소름이 돋네 정말 끔찍하죠 그러면 그 뜻이었어요? 예 플로우를 애완동물처럼 다루겠다 다루겠다 예 그랬습니다 아 그러면 랩을 처음으로 접한거 13살 때 도대체 누구 때문에 랩을 한거에요? 그니까 왜 13살이야? 그때 뭘 했어? 라임노트를 만들었죠 아 진짜로? 그래서 라임노트 심지어 저는 정리를 해가지고 마이너스 세븐이라고 했잖아요 마이너스 세븐 이렇게 적고 노래 이름 예를 들어서 비상 뭐 이런거 하면은 여기다가 비트 표기까지 해요 나중에 혹시 녹음할지도 모르니까 녹음 장비는 없었지만 이 공책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아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확실히 말씀드릴게 마이너스 세븐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진짜 그냥 찍 빼기 빼기 모양에다가 칠을 쓴거에요 예 마이너스라고 적혀있지 않습니다 찍 하고 칠입니다 그러시네요 야 근데 라임노트가 있었다는건 랩을 했다는거야 그쵸 가사를 썼다는건 그래서 13살이라고 한거고 근데 이제 처음 들은건 예예 제 친누나가 있는데 친누나 아이리버가 있었어요 오 아이리버 근데 친누나가 거기서 에미넴 노래 받아가지고 그걸 어쩌다 듣게 된거죠 오 에미넴이 처음이었구나 네 리얼 슬림 쉐이디 오 야 음악을 저 8시에 제가 이미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영어랑 또 친숙해져야되는 부분도 있어서 근데 이제 에미넴 컬러 친숙해진거에요? 근데 이제 리얼 슬림 쉐이디 가사를 보면서도 그때는 이제 그런 개념이 애초에 머릿속에 없었어요 아 그렇지 도덕성과 뭐 이런거에 대한 전혀 그게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거부감 없이 어 네 어 그런 내용인가 보다 아 근데 원래 현지에 가면 욕부터 배우라고 그쵸 제대로 된 선생님 아주 임자 만났네 그쵸 뭐 제가 유학생활을 중국에서 했지만 에미넴 선생님이 제 영어선생님 중에 한 명이셨죠 어 아 근데 좋은거 같아요 국제학교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퀸 밤비님이 아이리버가 뭐냐고 헉 하하 아 설마 뭐 전자사전 이런거 모르시나요? 전자사전? 아 근데 진짜 무서운 단어인데? 지금 생각해보니까 전자사전 이제 없어요 그렇죠 저 고등학교 때 그걸 진짜 열심히 했는데 네 아이리버는 MP3 기계죠 이야 아무튼 뭐 아이리버를 모르신다는게 MP3 아 요즘 학생들이 MP3가 뭔지 모른다고 아 아 자 근데 벌써 이렇게 여러 사담을 떠들다 보니 마칠 시간이에요 큰디 네 그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니 벌써 마무리 맥도 하지 말고 하나 남았어 하나 남았어요 죄송합니다 네 뒤에 약속 있어요? 아유 이제 집 갈 생각을 하다보니까 갑자기 설레가지고 아이참 이 녀석 우리 여러가지 얘기를 좀 해봤고 마지막 코너가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고 애정하는 코너인데 야자타임 코너입니다 그러면 저 뭐 넉사라라고 하나요? 아니면 준영아라고 하나요? 아 모르는대로 마음대로 불렀다 헬플로우라고 불러도 돼 하하하하 아이 그래도 그건 좀 그렇구나 아 좋아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쿤디 형님 저 편하시게 그래 편하게 저에게 덕담 한마디 길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 아 그래도 뭐 준영이가 방송활동도 열심히 하고 정말 뭐 랩도 잘하고 하니까 이제 방송의 밸런스가 이제 좀 많이 기울었으니까 이제 앨범활동도 하고 나처럼 이제 옛날 그 음악 들으면서 시작했던 힙합팬들의 그 기대도 충족시켜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음악도 활동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야 이거 이새끼 뼈 때리네 이거 시켰더니 진짜리 얘기하네 아 좋아요 아 근데 보다 역시 최고예요 정말 오늘 저 등에 땀이 막 흐를 것 같았어요 어 저는 지금 땀이 흐르고 있어요 이제 오늘 그리고 약간 이제 더운 여름용 조끼를 아 네 그 넋살구 아이들 해서 그 라인업들을 봤는데 다 좀 저보다 서너 살 어려서 네 더 어리게 머리도 이렇게 하고 왔어요 아 학생 스타일로 네네 그걸로 가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저 벌써 수염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 너 밤되니까 너 입술 약간 꺼붓해졌어 네 밤되니까 수염 잘하고 있어가지고 네 넋살구 아이들 슬슬 사실 이 씬에 이렇게 어린 분들이 뭐 많긴 하지만 또 그렇다고 엄청 많진 않아요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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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아마 조금 연령대가 높은 분들이 나와도 여러분들 놀라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만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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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요